최고의 먹문 유치원 퍼피킨더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퍼피킨더가든은 신풍사를 유발하는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입학한 댕댕이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볼까요? 응. 클래스 1. 멍멍 출석. 일어멍. 쫑베르만. 안녕. 내 이름은 쫑베르만이야.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안녕. 나는 양 퍼피야. 오늘 다 반말하는 거 알고 있지? 다들 각오하고 있었어. 알고 있어. 잘 부탁해. 안녕. 나는 밭가을이야. 나는 가을을 타는 강아지야. 잘 부탁해. 잘 부탁해. 그래, 그래. 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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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선도깨야. 오늘 다들 내 매력에 빠지지 말라고. 안 빠질게. 할 수가 없다. 빠질 수가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귀여워. 내 이름은 니스코야. 내가 게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축구 게임? 아니. 야잘 타입. 야잘 타입. 오. TMI. 오케이. 정말 살짝 어색한 것 같은데? 우. 우. 저는 안녕. 나는 제일 나야. 나는 산책과 고기를 좋아하지.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비가 캥거루 닮았네. 너 호재는 어때? 친한 캥거루도 있어. 친한 캥거루 형이. 아, 진짜? 무섭다. 죄송합니다. 펑펑. 펑펑. 아, 모기야. 안녕. 안녕. 나는 이 구역에서 제일 센 희박연이야. 오. 공 같네요. 공 같네. 그럼 본격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자. 클래스 2. 매너 교육, 그루밍 칭찬. 옆 친구를 쓰담쓰담하며 칭찬을 건네고 듣는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무한 칭찬 반복. 동배를 한 번부터 가자. 서로 칭찬 많이 해줘. 해봐. 아! 아! 까맣기 아니야? 까맣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양포피 리더 견으로서 되게 잘해줘서 고마워. 어. 까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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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가? 야! 야! 야, 그만 좀 지져. 야, 그만 좀 지져. 야, 그만 좀 지져. 나도 안 지져줘서 고마워.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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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가자. 만족해요. 아, 만족해. 희박연. 희박연. 재채기 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지만. 1곡 치워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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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아. 와우. 아! 깜짝깜짝. 왜? 저 발성이 왜 이렇게 좋아? 마찬가지로써 우리 이제 이 멍멍이 모임을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금처럼만 계속 쭉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마워. 와! 재일라는 일단 우리 중에서 이제 외국어로 지질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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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일라가 외국 사랑합니다. 아유. 아, 감사했다. 이거는 만족했다. 감사해. 감사해. 다음. 앉아. 앉아. 나, 나 쉽게 넘어가잖아. 손. 그래, 일단 시작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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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복기야. 손복기야. 다들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어느 방향인은 모르겠지만 뭐? 디스야. 왜 디스하는 거 맞지? 은근 씨, 나 디스해. 은근 씨, 나 디스해. 디스커네. 그러면 나를 위한 프리댄스를 쳐줘. 오, 프리댄스. 프리댄스. 오, 이거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Let's go. 손톱 캣! 뭐야? 손톱 캣! 손톱 캣!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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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귀여운데? 안녕, 가을아. 와우. 와우. 요즘 가을 타서 나. 사실 나도 요즘 가을 타거든. 옆에. 사실 나도 요즘 가을 타거든. 옆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일. 왜 나 따라해? 왜 나 따라해? 하하하하하하. 일단 나는 우리 가을이가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진짜 우리 가을이를 따라올 개들은 없다고 생각해. 정말 그 정도로 네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너의 매력을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나 너의 모습은 정말 완벽하잖아. 나도 완벽하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리고 너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하얗고. 다리도 길고. 딜도 좋고. 그렇지. 너의 그런 다른 사랑을 받는 모습을 정말 좋아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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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나를 위해서 삼행시를 한 번 해주면 내가 만족을 할 것 같네. 오. 그럼 박가을로 삼행시에. 오늘 뛰어. 우리가 운을 띄워줄게. 하나, 둘, 셋. 우. 박. 우가 왜 나왔나? 운, 운이 왜 나왔나? 진짜 운을 띄워줬네. 운을 띄웠네. 다시. 하나, 둘, 셋. 박. 박가을. 너랑 강아지. 정말 대단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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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가지 말아줘. 하나, 둘, 셋. 은. 은. 어려운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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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siempr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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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마워 우리 양퍼핀은 정말 귀여운 기를 가져서 정말 그냥 계속 이렇게 귀엽게 남아줬으면 좋겠어 어때? 그래, 좋아 좀 부족해 보이는 거야? 아니, 만족했어 너가 판단하지? 아, 그러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해봐 갑자기? 내가? 내가? 하나, 둘, 셋 만족시켜 봐 나 퍼피 갑자기 왜 그래? 어렵다 퍼피 같아 피 피 나니? 피 나니? 이게 뭐야? 갑자기 피가 나 제발 넘어가줘 클래스 3 교감학습 너의 마음이 보여 뇌파로 귀가 움직이는 센서를 착용 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 내가 센다라고 생각을 한다 집중 초집중 베리 인테레스틱 상대의 선마음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교감 멍이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이 된다 뭐지? 엔딩 요정? 뭐지? 엔딩 요정? 왜 이렇게 많이 우지게 해? 왜 이렇게 많이 우지게 해? 형정심 솔직히 내가 아이돌 치고도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잘생긴 건 아닌데 형이 형으로 나가요 봐줄만 이거 한 말 내가 동료로 하는데 봐줄만 하다 봐줄만 하다 야 야 야 뭐야 대답을 대신 기로 했네 기로 대답해 보러 갈게 야 너는 우리 엔하이픈에서 제일 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너가 지금 질문을 받았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계속 움직이네 진짜 데뷔 후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벌써부터 공합 패션이라고 생각해놨지 아니 아니 솔직히 하창시절 때 인기 많았지? 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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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솔직히 여기서 내가 그 약간 싸우면 제일 잘할 것 같아 아이 아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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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스트릿 파이터야? 연습하면서 우리 엔하이프 멤버들한테 답답한 적 많이 있지? 어? 연습하면서? 어? 연습하면서? 어, 조금 있는 것 같아 지혜야 수프트에서 항상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형은 왜 그러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잔이 안 와 파이팅 파이팅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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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었다 신나게 아니야 중요한 날에 빨간 팬티만 입지 아니요, 그건 니킥 아니에요 그건 니킥 아니에요? 주변 날에 빨간 팬티 딸기 팬티? 딸기 팬티 딸기 팬티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형보다 성훈이가 좋지? 하하하하 형이 왜? 형이 왜 그래? 형이 왜? 형이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당히 흥미로워 솔직히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많이 못 듣지? 하하하하 진짜 텐먼스는 내가 가장 잘 어울린다 강아지 취급하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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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께 잘 못 해 줄까 봐 걱정입니다 하하하하 나는 여기 멤버들한테 애정이 많다 그렇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자고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하하하하하 Your song was asked to come by 하하하하 네 이런 거 이거 왜 너가 기분 좋아 좀 부끄러워 지금 매우 흥미 없다 사실 요즘에 살쪘다 와 힘으로 힘없어 힘으로 많이 살쪄가지고 살쪄가지고 내가 NIFON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 아 아 아 나 의심했는데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 아 아 아 왜 답답 아닌데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자기가 지금 고양이 귀 차고 있는 게 매우 귀엽다고 생각한다 아 왜 너무 좋아 아 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웃겨 강아지보다 내가 더 귀엽거든요 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귀엽고 나는 정말 나는 레전드로 진짜 귀엽고 정말 어 최근 세계 최고로 귀엽고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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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본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교감봉은 멤버들의 투표로 선정 과연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은 누가 될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